정원지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작은정원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주말 아침에 일어나서 냉장고 열어보고 오늘 뭐 먹지? 라고 말하게 되는 그런 날이요. 오늘은 그런 날을 위한 레시피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구운 야채 된장소스 덮밥이에요. 제게는 참 고마운 요리이기도 한데요. 냉장고에 남아있는 야채가 주재료이거든요. 레시피는 또 얼마나 착하게요. 냉장고 야채를 본격적으로 털어볼 수 있는 요리입니다. 자 그럼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구운 야채 덮밥 작은정원과 함께 시작해볼까요? 먼저 재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텃밭에서 바로 따가지고 온 걸로 이렇게 샐러드 해먹으러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가끔은 소화가 잘 안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구워서 먹으면 훨씬 더 소화 흡수율에도 도움이 되고 영양이 좋은 걸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호박, 당근, 감자, 양파, 가지, 토마토, 파인애플, 냉장고에 있는 파프리카, 연근, 버섯 이런 부분들도 같이 구워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된장 소스를 만들기 위해서 다진 양파, 마늘, 그리고 된장 소스 덮밥을 할 거기 때문에 된장을 준비해봤고요. 그리고 전분물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재료 손질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없고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시면 돼요. 네, 된장 소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팬에 오일을 좀 넣고요. 네, 편마늘 넣고 저는 좀 매콤하게 먹으려고 페페로치노를 조금 넣도록 할게요. 매운 거 싫어하시는 분은 꼭 넣지 않으셔도 돼요. 네, 마늘을 살짝 익힌 다음에 다진 양파를 넣어줄게요. 네, 다진 양파를 넣어줄게요. 네, 이 상태에서 그냥 물을 넣어주셔도 되고요. 멸치 육수나 치킨 스톡을 이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된장은 조금 풀어볼 거고요. 네, 된장을 분 다음에 아까 썰어두었던 팽이버섯을 넣어주시면 돼요. 네, 된장은 그리고 좀 예쁜 색감을 주기 위해서 네, 홍고추랑 청고추를 좀 넣어줄게요. 네, 조금 끓어오르면 준비해두었던 전분물을 조금 넣어보도록 할게요. 오늘따라 닭들이 엄청 오네요. 배고픈가 봐요. 조금 걸쭉하게 소스처럼 부어 먹기 위해서 전분물을 살짝 넣었습니다. 네, 된장 소스가 완성되었습니다. 네, 야채를 구워보도록 할게요. 달궈진 팬에 오일을 좀 넣고 구울 건데요. 오일이 있는 게 싫으시면 집에 오븐을 활용하셔도 되고요. 일반 팬에다가 구워주셔도 되고요. 좀 그릴 모양이 나면은 조금 더 예쁘기 때문에 저는 그릴 팬을 좀 이용해서 굽도록 할게요. 벗기 주세요. 도 아름다운 다 구워진 야채를 밥위에 올릴건데요 마지막에 루꼴라로 장식하도록 할게요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된장소스를 곁들인 구운 야채 덮밥이 완성되었습니다 기호에 따라서 이렇게 된장소스를 부어서 적절하게 드시면 되고요 냉장고에 있는 처치곤란한 다양한 야채를 활용하여 만들 수 있는데요 이런 야채가 없더라도 양파와 마늘 정도만 볶아서 소스와 함께 드셔도 한 끼 식사로 든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처치곤란이었던 재료를 활용하여 영양만점인 든든한 한 끼 만들어서 오늘 드셔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작은정원이었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세요 구수하다는 보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